15분 후 가장 최악의 부위 가장 최악의 부위? 불렸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질 fossil 어딘지 모르겠는데? 어딘지 모르는데 막 손가락에 손가락 이렇게 어? 진짜 맞는 거 같은데 손가락 뜯어볼게요 막대치가 약간 신박하네 일로와 우리 늦었어? 네 자 바로 먹리의 무슨 일이야? 몸? 바리? 바리 여기가 얼굴을 다 있잖아 I would say... The face 거기? Face Face? Yes 어, lips, lips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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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ce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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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Lips, lips I'll tell you that 안 돼, 안 돼 어? 에일? 에일? 금본이 있어요 금본. 물리면 안 되는데. 갈꾸라. 갈꾸라. 그리고 하나 더 묻혀도 되죠? 입술. 입술도 있었어요? 입술 물리면 진짜 답 없어요. 답이 안 나와. 됐어요. 저 아까 이거 했어요. 머리, 발가락. 모기는 모기는 내가 볼 땐 발바닥입니다. 배바닥에 모기를 물려. 자고 있을 때. 나는 무릎. 배바닥. 오금. 아 오금. 오금 물리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긁다가 피나. 배바닥은 그거라니까. 결과도 안 긁겠네. 분리적이요? 이거 안 긁겠네. 분리적이요? 모기에 올렸을 때 최악의 보기. 어디지? 등 안 닿는데. 확인하는데 있잖아. 아니. 저런 데는 못 긁잖아. 긁을 수 있는 데가 제일 더 그런 거 아니에요? 자다가 계속 긁잖아요. 이거 손가락 사이 이런 데 있잖아. 그니까요. 손가락 사이. 최악. 손가락 사이. 정국이. 어떤 거 같아? 정국이. 정국이. 정국은. 정국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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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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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님, 고맙습니다.